사실 좀 그렇게 데뷔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에서 온 보이 밴드가 UK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힘들게 잘 못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라이브를 갖는 게 좋은 유연이 될 것 같아요. 그가 내가 처음 듣는 것 같다. 저를 아주ça는 느낌이다. 그런 걸 어디서 엄청나게 있는지 알아듣는 것 같다. 여러분이 모든 걸 하고 싶다. 저의 자리의 일을 하고 있고, 저의 수업들도는 얀지 않다. 그렇게 하는 기회가 더 나왔던 것 같다. 내 가장 큰 꿈은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알게 될 것 같다. 제가 알게 될 것 같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 한 것 같다. 정말 너무 오래가서 너무 많이 받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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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받았다. 진짜 너무 너무 놀랐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서 처음에 배운 면을 받았다. 정말 너무 많이 받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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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다.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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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다. 이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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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BTS! Vs. Welcome to DGS World Tour. 너리 셀프, Peter, Alanda. Nice to meet you, my name is. All right. Hi, guys. 진짜 너무 오래 살아서 사실 크게 불편한 게 없고 예전에는 싸우는 일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서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서로를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더 많이 늘고 또 각자 성격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하나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신 없는 거는 지금도 항상 똑같은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 없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 같고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싶어요 가족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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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리고 그들은 또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어 나 방금만 해도 신발을 바꿔줄 거 같은데 이상한 신발을 주셔가지고 저 원래 자켓이 있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벗고 왔어요 저 항상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저희랑 스타일리스트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옷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는 옷 잘 입고 사이즈만 안 맞으면 바꾸고 위스키 한잔 합니다 위스키 좋아하거든요 영국 와서 너무 좋아요 사실 이거는 계속 저희가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매번 또 어느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뭘 하면서 기분전환이 잘 되는지 찾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제가 작업과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은 한편으로 일을 많이 집중해야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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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して 일을 많이 집중해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항상 한국이 viel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경우 cart음 realm을 살아뒀고 UX마ки Sustain 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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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